안녕하세요. 뉴스비의 기출공략의 엘리입니다.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을 다 모아서 분석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. 도표를 보고 분석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. 파이 그래프, 라인 그래프, 바이 그래프 이 세 가지 그래프들 중에서 하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또 앞에 있는 면접관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. 왠지 듣는 것만으로도 어렵죠.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도표 분석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. 그 이유는 일단은 정확한 정보 전달력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도표를 설명할 때 쓰이는 상투어구를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와 함께 수업하실 때는 일단은 상투어구를 좀 많이 익혀주실 것이고요. 그리고 관련된 어휘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. 여러분 파이 그래프가 뭘까요? 파이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. 그렇죠? 원 그래프. 그러면 라인 그래프는 뭘까요? 선 그래프. 그렇죠? 그러면 바이 그래프는 뭘까요? 바. 그렇죠? 그러면 막대 그래프. 그렇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파이 그래프, 라인 그래프, 그리고 바이 그래프 외웠다면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준비되셨나요? 이번 시간에 포커스는 도표 분석해서 말하기입니다. 네 그럼 도표 분석해서 말하기 필수 상투어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제일 먼저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프를 보고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원 그래프입니다. 원 그래프 즉 파이 그래프입니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? 그러면 여기 무엇이 있습니다 해서 here we have a pie graph representing 원 먼저 보여주고 있는 here we have a pie graph representing here we have a pie graph representing the five most popular cake flavors of all the people surveyed 34% preferred strawberry cake over all others in the study cheese and chocolate were close behind at 29% and 25% each surprisingly very few people chose blueberry at 8% and mango at 4% in this study 사실 그 한국말은요 의역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영어적인 직관적으로 영어적인 해석을 바라보시는 게 더 좋아요. 자 일단은 words and collocations 보시면서 여러분 스펙킹 연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파이 그래프가 있습니다. here we have a pie graph 그렇죠. 여기 파이 그래프가 있습니다. here we have a pie graph 좋아요. 자 무엇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파이 그래프가 있습니다. here we have a pie graph representing 좋죠. 자 가장 인기 있는 케이크 다섯 종 하면 the five most popular cake flavors 자 맛 그러면 flavor이거든요. 그래서 케이크의 맛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케이크 flavor까지 쓴 거예요. 근데 flavor이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그냥 케이크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. 무엇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다. 그리고 나서 정확한 수치 수치를 얘기할 땐 전체상 at을 사용을 해달라. 그죠. 그래서 몇 프로의 뭐가 있고 또 사람들이 무엇 무엇을 많이 선택했더라.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조사를 보면 이 조사를 따르면 하면 in this study in this graph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. 반복을 피해가면 훨씬 더 어휘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준 거거든요. 그래서 in this graph in this graph 너무 반복되다 보니 in this graph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 in this study in this survey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가장 많은 빈출로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던 line graph 한번 볼 거고요. 그리고 bar graph도 우리 더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투 없고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.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. Bye bye. ACCORDEBRO 아멘